안녕하세요 서호파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 이혼 관련 변호사 이혼을 언급하는 변호사 이혼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찾아보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들으면 이혼에 대한 명분이 충분해요. 마치 듣고 있으면 아 이 정도면 이혼해도 되겠구나 아 이런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구나 아 이 정도면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겠구나 아 내 자아를 찾아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기존의 이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지만 유튜브에서 이혼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자아를 좀 더 찾기 위해서 내 능력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이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왜?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혼을 상담하고 이혼 관련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돈을 벌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순수한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관련 변호사들 이혼 관련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은 가급적이면 찾아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 관련 변호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혼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혼 관련으로 떠오르는 영상 영광 검색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유튜브라는 건 나에 맞춰서 최적화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내가 이혼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혼 관련으로 그 컨텐츠들이 계속 떠요. 근데 유튜브에서 얼굴을 까고 이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이혼을 권장하는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이혼을 유도해서 혹은 이혼을 상담하고 이루어지게 해서 돈을 버는 변호사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과 관계된 이혼이 이루어지면 돈을 버는 그 변호사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혼을 한 사람들 이혼을 한 사람들의 경험담들이 많아요. 이혼을 한 사람들 혹은 이혼을 한 자식들의 경험담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혼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을 까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얼굴을 까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은 이혼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혼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한 사람들은 굳이 얼굴을 까고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불행해요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혼을 많이 언급하는 부류는 이거예요. 이혼이 좋다,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혼을 해도 된다,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해라 라고 이혼을 쉽게 얘기하는 이혼 전문 혹은 이혼을 언급하는 변호사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이혼을 잘했다 라고 자기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두 개의 계층이 유튜브에서 이혼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혼을 한 번이라도 검색하고 그러면 나와 연관된 뜨는 이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은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던 혹은 이혼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든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유튜브에서 이혼을 검색 한 번이라도 해버리면 그때부터 나에게 뜨는 영상들은 이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인간이라는 건 자꾸 들으면 세뇌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자꾸 듣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나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단점은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꼬투리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도 내 남편도 이런데, 내 남편도 이런데, 내 남편도 이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사실 이건 별거 아닌데 삶에서 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내 남편, 내 와이프가 꼴보기 싫어하고 내가 이혼을 하면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내 개발이 되고 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세상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좀 정상적인 형태로 이혼이 긍정적인 게 아닌 이혼이 부정적이고 이혼이 나쁘고 이혼으로 인해서 불행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들은, 그런 내용들은, 그런 시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혼을 검색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보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유튜브 방송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찾아봤다가 이혼을 굉장히 좋게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게 변호사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야. 그럴듯하게 그들이 막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동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댓글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내 남편도 그런데 진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작은 단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듣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빙의를 하니까 내 남편, 내 와이프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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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아, 이혼이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혼? 아, 그래 진짜 힘들면? 이러다가 아, 이혼 해볼만 하네 이렇게 넘어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정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인간과 인간은 다른 삶을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같이 사는데 한순간에 맞을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과 사회와 어떤 주변 것들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둘이 갑자기 만났는데 그들 둘이 똑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전혀 다르겠죠. 거기에서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대화로 얼마든지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너의 생활습관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너의 돈벌이가 어떻고 나의 돈벌이가 어떻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꿈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이혼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걸 부정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시간이 약간 지나면 긍정적으로 잘 뭐랄까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이혼을 선택해버리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혼이 힘들 지금 막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쉽게 이혼을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이혼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참아내고 이 과정을 참아내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긍정적인 그림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서 유튜브에서 이혼을 검색했은 한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혼으로 급격하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유튜브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관심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유튜브에서는 얼굴 까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혼을 잘 했다라는 부류 그리고 이혼을 유도하거나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들 이들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걸 대화로 혹은 시간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단점들이 점점점점 더 많이 보이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와이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커져가고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커져가요. 그러면 무게추는 당연히 이혼으로 넘어가겠죠. 와 좀 무섭네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목처럼 유튜브에서 이혼은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이혼을 언급하고 쉽게 얘기하는 변호사들의 영상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